기존 서버! 기존 서버 유저분들 빠르게 35 찍는거 좀 더 최적해가지고 받을거 다 받아 일단 받을거 다 받고 이건 안받아도 되고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건 지금 기존 서버? 기존 서버 정말 쉬워 금방이야 1분에서 2분 일단 무기 팔고 겸의장에서 아무거나 전설무기 하안가로 되어있는거 220만 어? 어 이거 뭐야 조심해요 낙길뻔했다 그 다음에 이벤트란에 들어가셔가지고 겸의장에서 사면 거래소 구매? 돈이 조금 모자라거든 이거 안모자라하려나? 있어요 근데 안모자라하겠다 바구고 하셔가지고 장갑이나 신발 유일템 어? 근데 유일템 하나도 없다 어잉? 신발 와우씨 어쭈? 오 좀 위험하다 하더이가 좋아사람들이 유일템씨가 말랐네 장갑은 하나가 없네 유일템 매물이 없어 어으씨 이럴 땐 두가지 아무거나 아무거나 두가지 두가지 사시고 근데 흑정리는 두가지여가지고 일단 전설뽑하는거 먹이고 이제 도감 젤비야 전쟁에서 막 아까 유일템 폼 유일템 4가지 중에 아무거나 가시면 돼요 어 매물있는거 사시면 돼 돈되는대로 보상 그 다음에 신속의 신발 그 신발이죠 장갑, 신발, 투고 아무거나 상관없어 돈 뭐 저렇게 이렇게만 돈 다 되니까 받으시고 어? 의사도 이렇게 잘나가나? 이렇게 먹이면 삼심쇼 본선 빨라 헥스가 조금 비정상적 요로케 헥스는 이제 장비 비싸니까 이렇게 요로케 이건 바로 삼십육약됐어요 1분이면 돼 1분이면 돼 3분이면 돼 이러면 돼 유일피 1분이면 돼 은 attain